자 이번 과에서 제가 15개의 문장을 선별했습니다. 다들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이니까요. 충분히 입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은 There's more to the story you've never thought of. 자 이렇게 구성해 봤는데요. There's more to, 뭐뭐에는 더한 뭐가 있다. 이것만이 아니고 더한 뭔가의 가치라든지 혹은 아니면 이야기라든지 자 그런 것이 더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떤 많은 것이죠. You've never thought of. 당신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뭔가가 그 이야기 뒤에는 숨어있다. 뭔가가 더 있어. There's more to the story you've never thought of. I've never thought of. You've never thought of. 자 이런 표현들도 완전히 입에 한 단어처럼 익혀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What are the best accompaniments that go with it? 이라는 표현인데요. Accompaniment 하게 되면 함께 곁들일 수 있는 것. 그렇죠. Accompany가 원래 따라가다 동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명사 꼴이 accompaniment가 있겠죠. 자 우리가 술을 마시는데 곁들일 수 있는 좋은 음식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accompaniment 쓸 수 있고요. 우리 기사에서 나왔던 go with가 되면 이렇게 어울리다. 그렇죠. 함께 진행되다의 뜻도 있지만 어울리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자 그것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best accompaniments. 곁들일 수 있는 음식 혹은 곁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This color goes well with your shirt. 이 색깔이 당신의 shirt와 go well with가 되면 잘 어울린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많네요. there are long lineups. 자 긴 줄이 있고요. road closers. 도로는 폐쇄됐고요. and what is worse.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더 나쁜 것은 what is worse. 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t is too humid.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너무 더워요. all those annoyances. annoyances가 되면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 것들. 사람을 아주 귀찮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들을 할 때 이 annoyances만 하는 단어가 없죠. all those annoyances. 이 모든 그 모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make me cranky. 나를 진짜 화나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머리가 뚜껑 열리게 만듭니다. make me cranky. 이렇게 됐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워주면 훨씬 더 사용할 때 실용적인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이대로 그냥 외워보세요. humid 같은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all those annoyances 할 때 all those.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all those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no question 이라는 표현도 기사에 나왔죠. 자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it is no question that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his work. about his work. 그의 작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괜찮은 구성의 문장입니다. it is no question that. 자 그런데 it is no question that만 쓰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의미로서 out of question 이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it is out of question that I'm into the sport. 내가 그 스포츠에 흠뻑 빠져있다는 거. be into가 되면은 뭐에 이제 완전히 꽂혀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꽂혀있다는 그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it is out of question. out of question 이렇게 됐는데 빨리 연음하게 되면은 out, 우 발음 다 하지 않죠. 모음과 모음이 부딪히면 뒷모음이 contraction, 취각이 돼버리죠. 그래서 out가 아니고 out가 되겠죠. 그 다음에 of가 연결되면서 out of가 되겠죠. out of. 그 다음에 question 나오는데 v 발음과 question, q 발음은 잠과 잠이 부딪혔으니까 앞 잠은 또 contraction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out of question 이렇게 되겠죠. it is out of question. it is out of question. it is out of question. question 이렇게 투 스텝으로 발음하셔야 되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한 혀를 자랑하기 위해서 question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더 이상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이 되겠죠. it is out of question. question. 서양 사람들의 혀 구조상은 투 스텝으로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쾌가 아니고요. 쾌를 빨리 할 수밖에 없다는 점. it is out of question. it is out of question. it is out of question. 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that I mean to the sport. 내가 그 스포츠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 빠져있다는 것은. though it is hot. 덥고요. 비록 덥지만 I don't complain it.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밴쿠버 사시는 분들 겨울 되면 맨날 비옵니다. 자 그 맨날 비오는데 여름 되면은 진짜 짧은 그 시간 동안 환상적인 날씨가 되죠. 아주 맑은. 자 그럴 때 아무리 덥더라도. though it is hot. I don't complain it. 이 표현들은 늘 달고 사는 표현이에요. 자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when else can you enjoy this beautiful weather? 지금 아니면 언제? when else? where can you enjoy this beautiful weather? 이 아름다운 날씨를 즐겨볼 수 있겠습니까? I see you like to go out on Fridays. 금요일이면 go out.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I see. 이제 알겠어. I see 하게 되면 알겠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I see 이렇게 추임새 넣어서 쓰는 영어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I see you like to go out on Fridays. What else do you like to do on weekends? 그건 알겠는데 그 말고 주말에 너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또 그 이외에 뭐가 있겠니? What else do you like to do on weekends? Nobody told me of it. 아무도 그걸 저한테 말해준 건 아니에요. But I just overheard it. 지나가는 소리로 누군가가 하는 대화를 엿듣다. 그냥 툭 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But I just overheard it. 한 단어처럼 입에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Yes, that's more than true. That's true. 그건 사실이야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걸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more than 앞에 넣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That's more than true. 사실 이상이야. 완전한 사실이라는 뜻이겠죠? I've got to admit it. 그건 인정해야 되겠어요. I gotta admit it. Admit it,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It's ridiculous.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Right? Ridiculous, 웃음꽝스러운,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래서 헛웃음이 나오는 이게 It's ridiculous가 되겠죠? It doesn't make any sense.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Make sense가 되면 이치 맞다의 뜻이죠? It doesn't make any sense가 되면 아예 어떤 이치도 맞지 않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군가 헛소리 빵빵하고 있는 겁니다. Right? That's ridiculous. It doesn't make any sense. Are you crazy? Are you gone craz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Okay. It doesn't make any sense. I deserve the due service. 자, service인데요. 어떤 service죠? Do, do 하면 우리가 한국말에 마땅한이라는 그 표현이 있죠? 아주 적절한 영어 표현이 do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service. Do service라고 하죠. I deserve, deserve 하게 되면 무엇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의 뜻이 돼요. I deserve it. 저는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You deserve it. 마찬가지겠죠? I deserve the due service. 저는 그 마땅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already paid good money. 충분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요. Paid good money. 좋은 돈 아니고요. 저 충분한 돈, 충분한의 의미가 있다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I paid good money. 웰 만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괜찮은 문장입니다. 다 외워주시고요. Sorry, but that's not a good excuse. 미안하지만, 충분한, 쓸만한 변명은 아니네요. 누군가 변명을 했어요. 그 변명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That's not a good excuse. 이것도 원어민들 입에 붙어 있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Sorry, but that's not a good excuse. I received a good amount of compensation 되었습니다. A good amount of가 되면 충분한 양의 이런 뜻이 되겠죠. Right? 그래서 이 a good amount of, 굉장히 어감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Compensation 하게 되면 보상이죠. 저는 충분한 보상을 이미 벌써 받았습니다. compensation 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회적인 의미로서 자기가 받는 payment, salary, wage를 그냥 우회해서 점잖게 표현할 때 compensation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What is the salary? 너무 좀 직접적이고 그런 어떤 어감이 들죠. 그럴 때 what is the compens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우회적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지식인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어민들 중에 많죠. compensation 그런 의미에서 또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대로 기사에 있는 그 문장 그대로 이대로 많이 사용해요. What's the point of the whole thing?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포인트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What is the point of? 누군가가 어떤 쓸데없는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What's the point of the whole thing? 그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야? 할 때 what's the point of? 이렇게 뭔가 불평을 이야기할 때. What's the point of? I don't see any point of your story. 네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포인트도 요점도 나는 안 보여. What is the point of it? 이런 표인들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열다섯 개를 뽑았습니다. 하나도 놓칠 만한 것이 없네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최소한 100번 이상은 반복해서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이상 하다 보면 그 단어 단어 혹은 어떤 의미구가 주는 어감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마이킴의 허핑돈 포스트 다음 시에 만나요. 다음 시에 만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nhỏ 를 하나님 하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